안녕하세요. 코프루 히어로 8에 알맞는 SD 메모리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이나 현장 촬영시 메모리 카드가 오류가 나게 되면 해당 메모리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예비용으로 같은 종류의 한 개를 더 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량은 128GB를 추천합니다. 528GB가 있지만 128GB 두 개를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한 개가 망가지면 한 개의 여유분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느 메모를 사용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고프루에서는 호환성이 있는 샌디스크, 삼성 등 여러 회사의 제품군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 에이스가 좋을 것 같아서 2월 28일부터 7월까지 사용했는데 SD 오류하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또한 삼성 에이스에서 새 제품을 교환받아 사용해 보기도 하고 고프로 본사로부터 히어로 8을 교환받아 사용해 봤는데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고프로 모두 에이스는 신속하고 친절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히어로 8의 문제인지 메모리 카드의 문제인지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지는 감을 잡은 듯하여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샌디스크 익스트림 U3-A2 V30 128GB를 사용해서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익기속도 160MB, 쓰기속도 90MB. 좀 더 기간을 두고 사용해 봐야겠지만 아직 저희 경우에는 호환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삼성 제품은 EVO 플러스 128GB, 클래스 10, U3, 4K, 익기속도 100, 쓰기속도 90으로 SD 오류가 많아서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삼성에서 새 제품으로 교환하였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류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녹화와 종류가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샌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PC에서 본 현황입니다. 샌디스크 겁니다. DIC, DCIM에 들어가면 이 내용들이 있는데 디렉토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파일들을 삭제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아무 LIV 파일 그런 것들이 없죠. 삼성 AS SD 카드의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디렉토리를 보시면 디렉토리를 변경했고 필요 없는 파일들 LV 파일, LRV 파일도 없앴습니다. 똑같은 조건을 상황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자, 녹화를 합니다. 삼성 메모리의 경우입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됐네요. 다시 녹화를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멈춰서 저장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 이제 저장 됐네요. 다시 한번 녹화를 하면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멈춰서 10초에 멈춰서 지금 깜빡거리고 있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마무리하는데 이제 됐네요. 이와 같이 저장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멈춰버리거나 SD 에러라고 뜨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녹화하면 자, 저장 버튼 오래 걸리네요. 아, 저장 성공했는데 지금 화면이 막 떨리죠? 잠깐 보였는데 다시 녹화 녹화가 되질 않아요. 그대로 멈춰서 제로에 있잖아요.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작동이 안해요. 아, 또 멈췄네요. 다시 한번 녹화 지금도 녹화가 되질 않고 제로에 머물러 있죠? 지금 먹통이 됐어요. 녹화가 되질 않고 있어요. 아, 이제 반응하네요. 다시 녹화가 되고 있네요. 자, 저장 버튼 눌렀는데 꽤 시간이 걸리죠? 아, 저장됐네요. 다시 녹화 다시 녹화 저장 눌러서 바로 이렇게 되네요. 아, 왜 그런지 이런 경우들이 왜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녹화 되고 있습니다. 또 멈췄어요. 13회 녹화가 안 되네요. 녹화가 안 되네요. 오류가 떴어요. 네, 오류가 떴어요. SD 오류. X 표시 보이죠? 오류가 떠서. SD 카드 오류. 이와 같이 종종 이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테스트한 바로는 삼성카드는 좀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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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녹화 저장 끝 안 먹어?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네요 자 메모리 카드를 확인해 보면 삼성꺼 삼성 메모리입니다 삼성 메모리 카드를 장착하고 다시 한번 끄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발생하면 정말 문제 많죠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어요 아 종료가 됐는데 화면이 막 움직이죠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어떤 서로 호환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메모리 카드가 어쨌든 삼성 카드 메모리는 이와 같은 오류를 3, 4개월 정도 제가 사용해 봤는데 이런 문제들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샌디스크를 사서 테스트를 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판명됩니다 이상입니다